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부터 좀 가보죠. 일단 어제 1월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죠. 1월 달에 또 이 아저씨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0.5% 올린다. 또 뭐라 그래요 큐티 양적 긴축한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이 또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조금 활로를 찾았는데 두려움으로 FMC 한 2시쯤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오픈을 했지. 오픈을 해보니까 까리한 거야. 크게 걱정했던 만큼 충격적인 그런 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원래 했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 대폭 축소가 적절하다. 대폭 축소. 대폭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축소 시점은 올해 후반기. later this yea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긴 하겠지. 저렇게 많은 대차 대표 저걸 가만 놔두겠나. 이것도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던 거니까 that's okay. 이렇게 넘어간 거고. 그다음에 참가자 중에 두 명을 딱 찍어서 자산 매입 조기 중단을 요구했다 이거죠. 테이퍼링 조기 중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규모를 한꺼번에 확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에너지 시장 타격 및 코로나 관련 아시아 락다운이나 수송 지연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상방위험을 열어놔야 된다. 이건 뭐 있는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솔직히 약간 아우러 패션이 돼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또 미국 내의 오미크론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어제 모더나 CEO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런 식의 누가 얘기했냐면 백신 팔아야 되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모더나. 네. 모더나. 그것도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상황의 변화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렌트비 상승과 임금 상승발 지속적 물가 상승 우려.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시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금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경직적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트는 뭐 임금만큼 경직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에 이제 집 없는 분들 렌트 사는 분들은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전세라는 제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다 이제 먼슬리 페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페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페이첵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딱 까는 게 제일 먼저 렌트비 까고. 그렇죠? 꼭 나가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 저거죠. 통신비 핸드폰비. 이거 없으면 이제 뭐 활동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차가 있으면 기름값.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필수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렌트비 상승이 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상승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얘기가 대체로 대체로 이제 이번 1월 연준의 fmc회의 의사록에 담긴 내용의 축소판입니다. 이게 제가 정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서울경제신문에 김영필 특파원이 있어요. 뉴욕 특파원인데. 아주 그 페드에 대한 분석 기사를 열심히 잘 쓰시는 분인데 그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이 이제 하락세에 있던 미국 시장이 크게 뭐 별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상승에 반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김영필 특파원도 그렇지만 저 생각도 조금은 우리가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게 충격적인 그 cpi나 또 어제 나온 것 중에 ppi가 또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거든요. 미국의 ppi. 그 차트가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ppi가 9.7%가 나왔어요. 9.7%요? 9.7%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201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인데 이게 사실은 ppi라는 게 이제 일종의 생산자 물가잖아요. 공장에서 뭐 생산하려면 뭐 사가지고 이게 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ppi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cpi의 전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중국의 ppi. 중국의 ppi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ppi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미국의 ppi가 올라가는 연세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중간제 같은 걸 사가지고 미국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소비자한테 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다행히 전월 대비해서 좀 빠졌습니다. 전월에 10.93%가 올라서 충격이었는데 10.3%가 올랐는데 9.1%.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ppi를 보고 보지 않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미국의 cpi 같은 것들을 다 발표하기 전에 이제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나온 회의록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강한 어조의 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시차적으로는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의 내성은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0.5%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시장은 준비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큐티라는 얘기가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는 상황이 되면 장은 굉장히 충격에 빠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올해 내 그런데도 올해 하반기, 즉 6월 이후에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괜찮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제 슬슬 시장도 큐티, 양적 긴축에 대한 적응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갖춰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의 선회, 즉 스탠스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을 갖게 되는 그런 무드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경제가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헤어나와서 대면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부스팅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미국 채 10년짜리가 지금 2%대 있지 않습니까? 2.0 몇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오히려 이런 시장 상황과 경기 상황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제 시장이 제가 볼 때 한 7, 8할 정도는 시장이 이제 흡수하고 감내력을 갖고 감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예를 들면 금리가 시장 금리가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FOMC 의사록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바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이걸 비둘기파라적인 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만 너무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매파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데 조금 안도하는 그런 회의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FOMC 회의록 결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몇몇 분들께서 저희 3프로TV 앱 지금 오디오가 조금 잘 안 들린다. 3프로TV 앱에서는 오디오로 늘 또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듣는 분들 중에 일부 불편한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를 또 전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반도체가 올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또 지금 계획하고 있군요. 어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협회라는 게 회원사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합반도체 생산업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업체를 비롯한 연관 산업의 회원사들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협회인데 여기를 집계를 해보니까 2021년보다 한 10% 늘어난 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집계 금액이 57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수급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들으셨죠.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늘 것이다 라는 데는 아마 이런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차량용 반도체도 모자라죠. 또 예를 들면 가상현실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속도로 되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 반도체가 고품이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0여 개 회원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반도체 산업협회에. 관련해서요? 56조 7천억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51조 6천억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10% 정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후공정부자 중소중견기업이 약 1조 8천억 원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펜리스 이거 공장 없는 데잖아요. 그리고 전력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한 1조 3천억.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53조 대기업과 기타 소재 분야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가장 크게 투자하는 건 나머지 소재 부품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관심사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겠죠. 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증서를 해야 되는 게 발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을 인수하는 게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 여파가 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글로벌 M&A에도 이런 거 하다가 사실 굉장한 코스트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엔비디아가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게 꽤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인수 시점으로부터 얼마 동안 협상을 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정도 규모의 M&A를 하려면 최소한 1년.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냐마냐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다른 대안은 스톱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각국의 승인 절차를 했는데 과절되는 데까지 또 한 건 1년. 이렇게 되면 우리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받으면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거죠. 다른 찬스를 못 갖으니까 이게 사실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건 장무상이 나타나는 건 별로 큰 건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글로벌 큰 규모의 M&A가 타의에 의해서 좌절된다는 건 기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큰 타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기획을 하는 글로벌 M&A를 담당하는 임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NXP 같은 회사를 인수한다. 그래서 협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협상 과정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걸릴 텐데 그다음에 무산이 됐다. 그럼 본인이 뭐 본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의 한 2년 정도의 과업을 인정 못 받는데 그 사람 승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조심스러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안은 국내외적으로 그럼 자체적으로 어떤 설비의 증설이라든지 설비의 고도화를 하면서 경력을 갖추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반도체 장비 또 전공정 후공정에 관련된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판단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산업부 장관도 이런 발표에 또 부응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700명 정도 늘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면 대부분 삼성류장 하이닉스나 관련된 기업에 가게 될 건데 반도체 전문 교육 과정을 위해서는 매년 1200명 정도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한다. 이런 정부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분야의 투자는 올해도 상당히 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개인 투자자분들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오스템이라든지 신라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신라젠 여기다가 또 계양 정기까지 올해 진짜 이런 거래 정지되는 그래서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거죠 이런 거. 저요? 아니 이런 거 이제 안 한다고요.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좀 불안하거나 이런 데. 그런데 이게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하고 신라젠 주주들은 걱정이 많으신데 차트를 하나 보여주세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오늘입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대상이 되면 15일 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20일 내에 이른바 기심이라는 거를 개최를 해요. 여기서 상장 폐지 여부를 1차적으로 물론 이게 완전 종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로 일단 대상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페이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젠은 내일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기심위라는 데 말씀드렸잖아요. 기심위에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상장 폐지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 상위 결정기구가 코스닥 시장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계산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최대 1년 다시 거래 정지가 계산 기간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재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계산 기간을 부여하려면 뭔가 지금 이제 이게 상장 폐지 된 거는 여기 뭐 저 뭡니까 임상위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회사 측에 적절한 다른 대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장 폐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선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개선을 해라고 해도 1년 동안 거래 정지고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그때는 상장 폐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 결론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가 있으니까 내일 딱딱딱 끝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 정지는 계속 되는 거죠. 또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또 이제 계양 전기도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횡령 금액이 245억 원인데 2020년 말 자기 자본 대비 12.7%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런 절차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기사를 말씀드리냐면 올해 아마도요. 올해 이제 결산 침사를 회계 법인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굉장히 엄격하게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회계사들이 왜냐하면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나 부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회계사들 몇 명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는데 보십시오. 오스터라 임플란트 시총이 2조였어요. 개양 전기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엄청 오래된 회사고. 그렇죠. 개양 전기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단 회장님이라고. 단? 명동? 네. 사채왕? 하여튼 그쪽이에요.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기분 좋겠다 뭐. 굉장히 자금력도 굉장히 그쪽.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이런 일이 나네. 그런 건 이렇게 척추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외부감사가 밝혀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 여부를. 외부감사인 3.1 회계법인이래요.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미루던 재무팀 직원이 결국 자백하면서 만약에 외부감사 이거 회계법인에서 요청 안 했으면 계속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횡령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내리면. 그래서 아마도 회계감사할 때 굉장히 세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 엣지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저 사경인 회계사가 몇 번 경고했잖아요. 아슬아슬한 회사들. 그러면 근처도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계사들도 분위기를 타거든요. 3.1 회계에서 한 방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정이라든지 한영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우리도 더 정확히 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감독원에서 지정감사를 보내요. 자기가 예를 들면 친한 회계법인 옛날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감독원에서 노 우리가 지정해 이런 제도가 생겨서 진짜 이번에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상패 시즌이 오잖아요. 그런데 상패 시즌 돼서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보시다가 예를 들면 한 3년 적자가 났다든지 매출액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주식 투자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시장 때문에 10%, 20% 빠지는 건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개별 이벤트를 당해서 상패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상패 직전까지 가서 한 80%, 90% 손실이 난다거나 이런 걸 한 번 당하면 이 뭐랄까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분이 있는데 일종의 이게 IMF 같은 거야. 큰 상처를 받단 말이에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 안 당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건 이런 거와 관련 없이 많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시려고 하는 종목들도 이 기준으로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표독님도 임플란트 하신 게 있죠? 많이 했죠. 네. 오스템입니다. 네? 오스템이죠? 오스템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저는 십몇 년 전에 가지고. 아 그래요? 아 우리 선배님이 신경 써준다고 독일제로 했는데 내가 엄청 후회하잖아. 왜요? AS가 안 돼요. 아 독일제라? 아니 오스템으로 바꾸세요. 이제 안 하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얼른 광고 듣고 가세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더욱 의미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은 명예인이 새롭게 그 법이 제가 어떻게 프로 DF에서 창을 통해서